매시 정각이에요. 매시 정각이에요. 가득 채워주세요. 제가 메시지를 하나 남길 수 있을까요? 제가 메시지를 하나 남길 수 있을까요? 너 말고 또 누가 있겠어? 너 또 하나 남길 수 있을까요? 너 또 하나 남길 수 있을까요? 너 또 하나 남길 수 있을까요?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? 내가 왜 그런지? 왜 그런지? 왜 그런지? 나 남길 수 있을까요? 나 남길 수 있을까요? 나 남길 수 있을까요? 나 남길 수 있을까요?